롤모델 선배의 창업특강 힘찬 박수와 함께 출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안기돈 교수입니다. 저는 더 좋은 세상을 위해 기여하는 창업가들의 혁신활동을 주로 연구하다 보니까 충남대학교 과학기술지식연구소 소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오늘 진행하는 롤모델 선배의 창업특강은 대전소재대학 출신 선배 기업가들을 활용해서 우리 지역 후배들이 창업에 가슴을 띄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대전시, 대전과학산업진흥원 그리고 6개 대학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김성광 의원님, 김영삼 의원님 그리고 송대윤 의원님께서 아주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롤모델 선배 기업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자, 저희들이 이번 학기에 진행하는 이 롤모델 선배와 함께하는 이 창업 프로그램은 총 3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포스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창업특강, 그 다음에 우리 선배님들이 우리 후배님들을 응원해 주기 위해서 저녁에 맛있는 걸 사주면서 한 4, 5명 정도 구성이 되어서 이제 좀 친하게 지내면서 나중에 창업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아주 어렵지 않게 연락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게 이제 디너 네트워킹 데이고요. 이런 창업특강과 그 다음에 디너 네트워킹 데이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좀 느끼고 배운 거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그런 다음에 창업 활동에 대해서 좀 관심이 생겼다 그러면 앞으로 어떤 각오를 가지고 창업 활동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발표하는 그게 바로 11월 18일 날 오후에 진행할 기업가정신대회입니다. 디너 네트워킹 데이하고 기업가정신대회 이것은 여러분들이 좀 신청을 해야 돼요. 지금 신청을 받고 있어요. 역시 그것도 우리 안내 땡기지 캠프에 들어오셔서 롤모델을 검색을 하시면 우리 캠프에 들어올 수 있는데 거기에 신청서가 다 있고 그 신청서에 어떻게 신청하는지를 소개를 했는데 제 과학기술지식연구소 김민석 교수님 이메일로 신청서를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우리 롤모델 선배 창업특강 소개를 해드리면 우리 두 분이 각각 15분 정도씩 강의를 해주시고 그 후에 여러분들하고 집단으로 대화를 하는 두 가지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 집단 대화는 여러분들께서 시청을 하시다가 이 땡기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설문과 퀴즈를 드리면 그거에 응답하시면 됩니다. 자 설문과 퀴즈가 있다 그러면 당연히 푸짐한 견품이 있어야 되겠죠. 저희들이 총 80만 원을 쏩니다. 5개 설문에 다 응답을 하고 그 다음에 5개 퀴즈를 다 맞추신 분들 중에서 총 27분께 타이탄 갤러리가 만든 셀럽들의 보시는 것처럼 아주 뭐 유명한 분들이 사진과 그분들이 말씀하신 좋은 말씀 이런 거를 담아서 예쁘게 이렇게 만든 액자 3만 원짜리를 저희들이 쏩니다. 이 타이탄 갤러리 대표는 지난주에 출연하셨던 전현일 대표님이 운영을 하고 계시죠. 우리가 두 분의 강의 바로 직전에 우리가 어떻게 설문을 하고 하는지에 대해서 몸풀기 설문을 한번 하고 두 분의 강의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프닝 설문 주실까요? 네 오늘 특강에 참여한 계기는 무엇입니까? 자 1번 수업 대체 2번 창업에 관심이 있어서 3번 롤모델 선배를 보기 위해 또 푸짐한 경품 5번은 기타 우리 아직 학생이신 우리 한태희 대표님은 뭐가 제일 많이 나올까요? 아무래도 교수님 수업이 워낙 좋으시니까 교수님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수업 대체로 많이 듣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김진수 대표님은 어떤 거가 가장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돼요? 글쎄요. 저는 창업에 관심이 많아서 많이 듣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선 결과 보겠습니다. 와 창업에 관심이 있어서가 무려 27% 자 우선 김진수 우리 선배님 모셔서 창업에 대한 이런 경험 그 다음에 또 후배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 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앤소프트 대표이사 김진수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정말 바깥고요. 내용의 안에 저에 대한 소개도 있고 해서 바로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창업한 지 지금 거의 15년 정도 됐습니다. 창업이라는 단어와 가장 제가 생각하는 창업이라는 뜻, 의미를 부여한다면 저는 끝없는 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처음 창업했을 때는 몇 년이라는 시간 동안은 조금만 하면 안정되겠지 이 정도만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다 보니까 제가 계속 무언가를 도전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계속 도전을 하고 있고요. 이 특강 안에 내용을 잘 들으시면 제가 왜 도전이라는 단어를 여기에 썼는지 잘 아시게 될 것 같습니다. 저에 대한 설명을 조금 제가 따라온 길에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뭘로 얘기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저는 시골에서 태어났습니다. 충남 태안에서 태어났고요. 초등학교 시절에 대전으로 유학을 왔고요. 유학을 와서 대전에 대학교까지 졸업을 하고 서울로 취업을 해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취업을 해서 서울에서 3년 정도 일했고요. 대전이 너무 좋아서 다시 내려왔습니다. 대전에 다시 중소기업에 취업을 해서 5년간 정도 일을 했었고요. 그리고 퇴사 후에 법의원을 설립하고 현재는 소프트웨어 기업 대표로 있습니다. 한마디로 저를 포함하면 예전에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였고요. 지금은 소프트웨어 중소기업 대표입니다. 이제 저희 회사 잠깐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소개할까 합니다. 제가 어느 자리에서 가든지 저희 회사 얘기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또 즐겁고요. 그래서 저희 회사 스릴 때 저는 항상 기쁘다는 생각을 하고 설명을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회사명이 GN 소프트웨어입니다. 회사명에서 보듯이 저희 회사는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입니다. 2007년에 설립한 회사이고요. 현재는 직원이 한 100명 정도 근무하고 있고 매출은 100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 대전시 유망 중소기업으로 선정이 됐고요. 올해 인공지능센터에 입주를 해서 저희도 인공지능 기업으로 인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 회사 팜플릿인데요. 저희 회사 일하는 게 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일하는 것 중에 조금 몇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가져왔고요. 통계 아시죠? 아까도 설문에서 통계 내고 이렇게 하니까 아시더니 신문이나 SNS, 인터넷 보시면 나오는 게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이다. 남성 대 여성 비율이 얼마다. 경제, 우리나라의 기업수는 얼마고 매출액은 얼마다. 이런 것들이 기사에 많이 나오고 하는데 저희 회사는 이런 통계를 만들어내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런 통계들은 이 시스템이 없으면 만들어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2007년에 설립해서 지금까지 통계 시스템을 만드는 일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요즘 이슈가 되는 빅데이터, 인공지능 현재 저희 4차 생명을 하고 현재 실생활에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저희 회사도 이런 실생활에 들어와 있는 빅데이터와 이를 기반으로 인공지능을 접목한 사업으로 확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더 설명드리고 싶은데 오늘은 창업 특강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조그맣게 인공지능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창업 동기입니다. 저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평생 일하고 싶었습니다. 분석하고 개발하는 일이 너무 즐거워서 저는 평생을 펍스에 개발자로 일을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일했던 2010년도 이전 개발자 일했던 이전에는 이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은 보통 그냥 야근 아니면 주말 출근 이런 게 다반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책임을 가지고 있는 개발자들은 삶의 균형이 깨지는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일하면서 삶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회사를 만들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요. 그러던 중에 같은 회사에 다니던 동료와 함께 회사를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발한 아이디어나 큰 창업 자금은 없었고요. 동료와 함께 와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제가 회사를 창업할 수 있던 동기입니다. 워라벨 때문에 창업을 하시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창업을 하셨을 때는 오히려 워라벨이 거의 없었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이게 아마 지금 듣고 있는 친구들은 아마 다 후배들이라고 할 텐데 아마 2010년도 정도 2000년대, 2010년도 전에 개발자 일했던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야근이나 주무수구가 얼마나 많았었는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랬고 보통 저희 업계는 사실 야근 수당 이런 것도 없었고 그런데 이제 대표가 되셨으니까 더 많이 일을 하실 것 같잖아요. 그래서 우리 워라벨이 그런 부분들은 제가 나중에 다음 장에 보면 아 그렇습니까? 나옵니다. 워라벨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또 나오니까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제가 좀 급해서 그랬습니다. 창업, 사실 저 창업한 지 너무 오래돼서요. 창업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건 잘 모릅니다. 뭐 창업을 할 때 준비할 게 많겠죠. 창업 자금도 필요할 것 같고 법인 설립, 개인 사업자 해야 될지 법인 사업자 해야 될지 창업 지원 제도는 뭘 해야 될지 사무실, 임대, 어디다 해야 될지 여러 가지 막 할 것 같은데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창업 준비가 당해서 그냥 프로세스일 뿐입니다. 한 번도 하지 않았던 프로세스에서 좀 어렵게 다가가는 것이지 이런 걸 도와주고 할 수 있는 이런 뭐 기관이나 이런 걸 통하면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준비관의 핵심은 함께 할 수 있는 동료를 만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동료는 동업자가 될 수도 있고요. 직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업을 경영하다 보면 혼자 해결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없다는 걸 느끼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저희 GN 소프트 한번 제가 창업 과정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료와 같이 저희 저도 같이 일하던 회사의 동료와 같이 창업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창업하면서 서로 어떤 일 할까 이렇게 막 구분하고 이러지 않아서 처음에 우왕좌왕도 하고 치격태격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의 장단점을 좀 알게 되는 상황이 됐고 자연스럽게 이제 일을 분배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일을 서포트하게 됐고요. 저희 GN 소프트가 100명이라는 직원과 100억이라는 매출을 올렸었던 것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내부를 총괄하는 사람과 외부를 총괄하는 사람을 구분을 해서 역할을 잘 나누었고 이로 인해서 시너지가 났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결과를 낳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도 그렇고요. 또 하나는 저희 GN 소프트는 4개의 사업본부와 1개의 기술연구소로 되어 있습니다. 아 네 되어 있군요. 그런데 각 부서에 드는 본부장들이 있는데 이 본부장들은 저희 회사에 10년 이상 근무했습니다. 이렇게 창업하는 과정이나 기업을 경영하는 과정에서는 동료와 같이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창업을 하게 된다면 함께할 동료를 찾고 유지하는 데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다음 슬라이드에 나오나 보죠? 엄청난 노력이라고 하면요. 저는 사실은 이렇게 저희가 고객한테 굉장히 잘해야 사업도 따낼 수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직원한테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회사입니다. 직원한테 잘해야 다운 사업을 잘 진행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저는 직원한테도 대표들이나 임원들은 서비스를 해야 된다. 그 부분은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우리 대표님이 사실은 의리예요. 갑이 아니라 맞습니다. 그런 회사가 좋은 회사인 거죠. 알겠습니다. 엄청난 노력 창업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도 요즘은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회사 자랐으니까 꿈을 이룬 거 아니야? 돈도 많이 벌겠네. 출퇴근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엄청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맞는 말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해요. 사실은. 이런 말들 이것이 정말 맞다면 그거는 아마 창업을 통해서 성공을 했을 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성공을 하려면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마 이 노력이라는 단어가 아마 창업의 단점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노력하지 않으면 저기 나와 있는 단어들이 장점에서 단점으로 다 바뀔 거예요. 물론 노력해서 성공하면 단점은 다 장점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저는 창업의 장점과 단점은 일맥상통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장점이라고 하는 부분 그 옅은 노란색 부분인 것 같아요. 그 뭐 꿈을 이룬다. 돈을 좀 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자유로운 시간 자유롭다 좀 시간이 그 다음에는 이제 하고 싶은 일 이 네 가지 중에 가장 넘버원을 뽑으라 그러면 장점으로서 뭐예요? 아 저요? 네. 아 저는 사실은 꿈을 이룬 거죠. 꿈을 이룬 거? 그럼 이제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일을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회사를 만들었고 아 또 그런 회사에 많은 직원들과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제가 정말 좋은 것 중에 하나거든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창업 사실은 뭐 창업이라고 하는 롤모델 특강인데 제가 이제 경영에 관련된 얘기를 조금 알까 합니다. 창업은 아이디어나 뭐 사람, 장소 등을 가지고 경영을 할 기업을 만드는 활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업을 한 이후부터는 이제 경영을 해야 됩니다. 경영. 물론 이제 뭐 1인 창업도 있고 개인사업자 창업도 있고 저처럼 법인 설립하는 창업도 있고 하지만 경영은 작고 크고가 다를 뿐 해야 할 일은 거의 비슷합니다. 제가 앞에서 저희 회사가 15년 됐다고 말씀드렸죠. 어떻게 보면 길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짧기도 합니다. 하지만 보면 이런 통계가 있어요. 우리나라 2021년 12월에 통계청에서 발표된 기업 생중률인데요. 이것도 저희 회사 통계 플랫폼으로 만든 겁니다. 그것도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을 보시면 현재 신생기업 10곳 중에 3곳은 1년 내 폐업을 하고요. 오전 생중률은 한 30%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게 사전표가 좀 다르긴 하지만 평균적인 부분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저희 회사가 굉장히 오래됐다고 오래된 기업으로 보이게 되고요. 이런 부분들이 물론 저희보다 오래된 기업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래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기업을 경영하는 일로 만들어지는 부분입니다. 기업을 경영하는 부분에서는 많은 활동이 필요한데 고객 관계 유기도 하고 환경 변화에 적응도 하고 연간 자금 계획도 세우고 동료 관계 유지도 하고 경쟁사 분석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업을 경영한다는 것은 매년 창업을 하는 것보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희 회사에서 요즘 ESG 경영 도입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요. 또 이 코로나 시대에 다음 시대에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부분도 계획을 세우고 이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이 빨리빨리 하라고 해서 저도 빨리빨리 좀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후배 여러분들이 나중에 창업을 하든 취업을 하든 인생 선배로서 해주고 싶은 이야기인데요. 항상 신뢰받는 사람으로 기억되라가 첫 번째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굉장히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식단에 밥을 먹고 있다가 옆에 시비가 붙었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고객으로 만나는 경우도 생깁니다. 어떨 때는 경쟁사 직원이 저희 회사에 입사를 하기도 하고 저희 회사 직원이 공공기관 담당자로 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어떻게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신뢰받는 사람으로 기억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습니다. 물론 실패할 수도 있죠. 그런데 시작하지 않으면 실패도 없습니다. 시작을 해서 그 과정을 지켜나게 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시작을 하고 나면 어렵게 생각한 일을 풀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시작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태희 선배님 강의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이번에 강의를 진행하게 된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기업 펠렙 대표 한태희입니다. 먼저 강의하기에 앞서서 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반려동물과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회사를 설립을 하게 되었고요. 그런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노력들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창업을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세 가지 제 성격을 들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성격이었고요. 두 번째는 항상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할까?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창업을 할 수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하는 문제를 제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해결을 하고 이를 통해 제 가치를 창출하기 싶었기 때문에 창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 계신 많은 학생분들도 저와 비슷한 성격을 가지신 분들은 좀 창업에 대해서 한 번쯤은 조금 더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중고등학생 시절에는 막 모범적이지도 않았고요.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것만 했었던, 하라는 건 안 하고 제가 하고 싶었던 것만 했었던 학생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관심이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공부를 하지 않았고 제가 관심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실제로 소논문도 작성을 하고 연구를 했었던 경험이 있고요. 그렇게 해서 실제 고등학생 때는 대회에서 1등을 해서 일본으로 해외 연수도 공짜로 다녀오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하고 싶은 것을 있으면 꼭 하는 성격이었는데 사실 고3이 되고 나니까 좀 사회의 기준에 맞춰서 대학을 가고자 재수와 삼수를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물론 제가 가고 싶었던 전공이 있었지만 실제로 제가 가고 싶었던 전공을 하지 못했고요. 실패를 했었고 그때 든 생각이 저는 정말 뭘 하고 싶을까 사회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나의 삶은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된 게 창업이고요. 이게 제가 창업자로서 살아가기로 한 이런 삶의 동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제 스토리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직접 유기동물을 구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운전을 하다가 가다 보니까 저기 앞에 보이는 작은 친구가 이제 길에 있었고요. 그래서 그 아이를 구조를 해서 건강검진부터 해서 사설 보호소까지 제가 전체를 관리를 했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 들었던 비용이 딱 200만 원입니다. 단 하루 만에 썼던 비용이 200만 원이고요. 사실 제가 저때 여유로웠던 것도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저의 스토리를 듣고서 질문을 하더라고요. 200만 원을 쓴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냐? 라는 많은 질문들을 하는데 사실 교수님께서도 지금 저한테 질문을 하시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저는 전혀 후회하지 않습니다. 사실 200만 원이라는 돈은 제가 어떤 일을 하든 외주를 받든 아니면 제 사업을 하든 아니면 제가 강의를 하든 어떤 일로든 벌 수 있는 돈인데 이 200만 원을 쓰지 않았으면 저 아이는 아마 길에서 죽었을 거기 때문에 전혀 후회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저는 좀 동물에 대해서 좋아하는 감정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깨닫게 되었고요. 그래서 유기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 체리 씨라는 처음 사회적 기업을 창업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굿즈까지 제작을 하고 간단하게 플랫폼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베이비박스처럼 펫박스라는 곳에 아이들이 들어오게 되면 아이들을 케어를 하고 재입양해주는 그런 플랫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수익 창출을 위해서 실제 굿즈까지 제작을 하였지만 실제 유기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관련 법안이 저희와 맞지 않았기 때문에 시작도 하고 시작도 하지 못하고 실패했습니다. 이때 든 생각이 내가 아무리 하고 싶은 게 있고 내가 뭔가 가치를 창출하고 싶고 그렇게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법안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조금 더 근본적으로 과연 유기동물은 왜 생기는 걸까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민을 하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반려동물들은 사람과 다른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어렵고 이에 대한 관리가 어려워서 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인데 왜? 라는 질문입니다. 제가 준비를 하고 있는 창업 과정 속에서의 예를 들면 왜 유기동물 문제를 발생을 하고 있을까? 그런데 왜 아직 이 유기동물을 해결하지 못할까? 그런데 이 유기동물을 해결하기 위해서 반려동물 등록을 의무화했지만 왜 이 방식이 효율적이지 못할까? 그렇게 왜? 라는 질문을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은 좀 더 반려동물에 대한 관리를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반려동물의 식습관을 관리할 수 있는 자동사료 급식기를 개발하면 어떨까? 그리고 지금은 반려동물의 오줌 성분을 검출을 함으로써 건강관리에 용이할 수 있는 반려동물 기능성 패드 기능성 고양이 모래를 개발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유기동물이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관리하기가 어렵다는 거에 착안을 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아 네 그렇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제품들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돈들이 필요했습니다. 사실 저도 학생으로서 창업을 했기 때문에 모아놓은 돈도 없었고요.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3수를 끝마치고 1학년 때부터 창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실제 2학년 때부터 창업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모아놓은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지원 사업을 지원을 했고요. 투자 프로그램 실제로 공모전에 나가서 공모전에서 나온 상금으로 이런 창업 자금을 마련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까 이 부분에서 아까 우리 질문 중에 하나가 원동욱님께서 학생 창업이 쉽지 않고 또 특히 자금 조달이 되게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방법을 조금 문의를 했었는데 지금 이제 답을 주신 것 같아요. 굉장히 지원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걸 활용하면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죠? 아 네 맞습니다. 지원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사실 초기 단계 때 사업계획서 작성법이라든지 이런 거를 알려줄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고 실제로 공모전에서 많은 창업팀들이 학부 창업팀들이 공모전에서 얻는 상금을 통해서 창업 자금을 마련하고 실제 MVP라든지 시제품을 제작을 하고 이렇게 창업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초기 자금이 부족하다고 해서 무조건 나는 못하겠다가 아니라 많은 분들께서 조금 시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런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삼수라든지에 대해서 제 인생의 인형 같으면서도 악연 같은 숫자가 있는데요. 바로 3입니다. 이 3이 뭐냐면은 사실 저는 모든 지원사업 제가 지원사업 굉장히 많이 수행을 했는데 한 번에 통과된 적도 없고요. 그리고 떨어진 적도 없습니다. 다 세 번 만에 통과를 했었고요. 그래서 약간 저에게는 부족 같은 존재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세 번씩 계속 도전을 할 수 있었던 이유도 저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저는 하고 싶었던 게 있으면 내가 진짜 뭘 하고 싶은지 알았으면 시도를 하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도전을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좀 굵직굵직한 사업으로는 예비 창업 패키지와 초기 창업 패키지를 수행을 했고요. 실제로 이거를 통해서 반려동물 자동사류급 짓기와 반려동물 코주름 인식기도 개발을 하고 현재는 반려동물 기능성 패드도 개발을 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저는 그래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공간을 운영하는 게 제 올해 최종적인 작은 목표고요. 사실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은 많이 알겠지만 반려동물 운동장을 가게 되면 반려동물만을 위한 공간이 많지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서 제가 왜 회사를 설립했나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려동물과 사람이 모두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설립을 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반려동물과 사람들이 모두 즐길 수 있는 콘텐츠가 다양한 존재를 공간을 하는 게 올해의 작은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창업이라는 행위를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창업을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자아실현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창업이라는 행위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렇게 창업에 대해서 많이 노력을 하던 와중에 학교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을 수행을 할 수 있었고 그러면서 다시 제가 나는 아직 창업에 대해서 좀 겸손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제 시야를 넓힐 수 있었던 기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창업 행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한국에서 열고 싶기도 한 하나인데 전 세계에서 참여하는 창업 박람회 슬러시에 참가를 했었고요 실제 전 세계 DJ 1위에게 멘토링도 받고 동시에 파티에도 참여를 했었습니다. 사실 DJ 1위에게 멘토링을 받을 게 뭐가 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DJ 1위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훔쳤다는 건데요 마찬가지로 창업가들도 많은 고객들의 마음을 훔쳐야 되기 때문에 이런 멘토링이 저에게도 도움이 되기도 하였고 그리고 한국 대학생 대표로 핀란드 경제사절단에 참가를 함으로써 좀 많은 스타트업 대표님들과 핀란드에 대한 핀란드의 선진 창업 문화를 경험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핀란드의 선진 창업 문화를 보고 우리나라의 창업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이렇게 바이러스라는 스타트업 가치 문화 확산을 목표로 하는 바이러스라는 곳에서 소속이 되어서 실제 중고등학교 학생들 그리고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창업 캠프를 기획을 하고 진행을 하기도 하였고 컨퍼런스나 이런 행사도 진행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학생이면서 저는 창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도 있고 누구나 저처럼 도전을 할 수 있고 창업이라는 것은 사실 문턱이 높게도 보일 수도 있지만 저 같은 사람도 그냥 단순히 도전을 했기 때문에 누구나 도전할 수 있다고 저는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뭘까를 정말 많이 고민을 했고요. 많은 분들께서 특히 저희과 교수님께서 사실 전공을 살려서 대학원을 들어오라는 말씀도 하셨고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저는 제가 정말 뭘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한테 그냥 내가 뭘 해도 인정을 받자 아, 쟤는 저걸 하고 싶으니까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기 위해 정말 많이 노력을 했고 그 결과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은 제가 생각하는 창업은 정말 내가 뭘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고민을 정말 많이 하고 그리고 내가 어떤 가치를 창출할 거고 어떠한 시장 속 혹은 어떠한 문제 속에서 어떻게 해결을 함으로써 내가 하고자 하는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멋진 창업이라는 행위를 여러분들께서도 적극적으로 도전을 하고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또 우리 한 대표님이 이렇게 강의를 하시는 중에도 좀 여러 가지 질문이 이제 왔어요. 그래서 자금 조달 팁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우선 정부 지원 과제에 신청을 해서 선정되는 게 우리 학생 창업으로서는 가장 좋은 거잖아요. 사실은 또 이렇게 별도로 우리 학생 창업을 위해서 또 지원도 프로그램도 있고 그러면 정부 지원 프로그램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를 좀 설명해 주실까요? 사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게 조금 오해가 있을 수도 있는데 바로 정부 지원 사업 큰 거를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정부 지원 사업에서도 되게 작게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고요. 실제로 실전 창업 교육이라든지 혁신 창업 스쿨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되게 교육 프로그램이 많은데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조금 더 창업에 대한 기반을 단단히 다지고서 지원 사업에 신청을 했으면 좋겠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걸 밟지 않고 그냥 무대부로 이렇게 정부 지원 사업에 신청을 했기 때문에 떨어졌었던 거고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교육을 탄탄히 밟고 하게 되면 그 교육에서 우수생으로 뽑히게 되면 실제로 정부 지원 사업 서류 평가가 면제라든지 이런 장점도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먼저 겪고 나서 좀 더 창업에 대한 기반이 다져졌을 때 정부 지원 사업을 신청을 하면 조금 더 쉽게 선정이 되고 그리고 창업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시작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기반을 조금 교육 프로그램 이런 걸 참여를 좀 많이 해서 기반을 좀 다지고 역량을 다진 다음에 하는 게 더 좋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고요. 설문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하는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설문 주실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로 지금 창업 활동을 하고 있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대부분 어느 정도 이렇게 우리 학생들이 참여를 했을까요? 저는 이미 그 세 개를 너무나 많이 참여를 하고 이제는 교직원분들께서 그만 참여를 할 정도로 되게 많이 참여를 했었는데 많은 분들이 한 한 두 개 정도 몰라서 참여를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한 두 개 정도씩은 참여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후배님들은 많이 이렇게 참여를 하네요. 사실 이 정도로 이제 후배들이 창업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옛날 학교 다닐 때랑 비교해서 한번 말씀을 하실 게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김대표님? 네, 뭐 제가 저는 94년도에 대학에 입학을 해서 2001년도에 졸업을 했는데요. 그 당시 아마 저희 학교에 이제 같은 학번이 50명 정도 됐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저도 창업을 했었습니다. 예전에는. 아, 그래요? 네, 학창시설에요? 학창시에 창업을 했었고요. 교수님 도움을 했어요. 교수님 도움으로 창업을 했었는데 1년 정도 하고 이제 그만하게 되었죠. 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근데 아마 굉장히 독특한 학생이지 않았어요? 그때 창업을 하셨으면? 아... 일반적이지는 않았잖아요. 저는 제가 대학 시절에 학회, 그런 학부생인데도 불구하고 대학원생들하고 같이 하는 활동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창업을 했었었는데 잘 안 됐었고 근데 제가 말씀드리면 사실 저희 50명 학생 중에 그렇게 창업을 했던 학생은 저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그 실패가 어떻게 보면 제가 나중에 또 몇 년 동안 회사를 다니면서 취업을 해서 일을 하고 무언가 노하우를 쌓으면서 다시 창업을 하고 기업을 경험하는 데 큰 도움이 됐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두 번째 설문은 자, 여러분들께서 어떤 경우에 창업에 대해서 관심이 더 생기는지 그러니까 이제 궁금해요. 자, 어떤 게 우리 한 대표님은 가장 자극이 됐었어요? 사실 많은 학생들이 선택은 안 했을 것 같은데 저는 두 번째 이제 자신을 가장 잘 파악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가 계기였고요. 왜냐하면 제가 강의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내가 정말 뭘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그리고 그 가치를 직접 자아 실현한다는 부분이 가장 좋아서 창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우리 김진수 대표님은 우리 후배들이 뭐에 가장 그렇게 자극을 받을까요? 제가 뭐 여기 보기를 보면 사실은 제가 뭐 여기 없는 것도 얘기했어요. 그냥 1번이라고 생각이 들긴 해요. 1번? 네, 1번에 생각이 드는데 근데 사실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결과 바로 보겠습니다. 자, 역시 아주 저는 1번. 네, 저도 1번인데 마지막 설문이에요. 우리 창업과 관련돼서는 자, 과연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극도 받고 동기부여도 받았다 그러면 뭐를 가장 필요로 하는지 자, 우리 김진수 선배님은 어떤 거에 이제 필요, 굉장히 필요해요? 제가 채팅창 보다가 봤는데 창업 동아리를 통해서 1, 2번에 대해서 지원해 주면 좋겠다. 되게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은 생각인 것 같고요. 뭔가 지원을 받으면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고요. 그런 기회를 통해서 선비 기업과도 만나고 또 전문가들의 감정을 많이 받고 해야 많이 해야 또 창업에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후배님들이 무엇을 선택을 했는지 뭘 가장 필요로 하는지 결과 보겠습니다. 역시 창업 동아리 지원, 그 다음에 선배 기업과의 만남, 그 다음에 전문가 강좌, 창업 동아리를 통해서 다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하면 가장 좋을 것 같은데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김진수 대표님 소감하고 한태희 대표님 소감 각각 청해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오늘 제가 특강을 하긴 했지만 오늘 어떻게 보면 여러 학생분들, 창업에 관심 있는 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고요. 또 제가 조금 젊어진 느낌이 오늘 들었습니다.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 한태희 대표님은 좀 소감이 남다를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렇게 비대면으로 만났지만 지금 학생분들과 제가 만난 이 자리가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요. 또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창업에 대해서 도전을 하고 언제든지 대전에서 창업을 하다 보면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번이 마지막이 아니라 꼭 많은 분들이랑 지금 많은 학생들 그리고 많은 후배 창업가 분들이랑 만나서 좀 더 좋은 자리 그리고 네트워킹을 가질 수 있게 됐으면 좋겠고요. 저는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 연락처 공유가 만약에 가능하면 연락처 공유를 해서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제가 궁금한 거나 아니면 그냥 진짜 밤 사달라고 연락을 해도 되니까 그렇게 연락을 주셔도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셀폰의 정원태 선배님, 그 다음에 랩스의 신화성 대표님 모셔서 그 다음에 특강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